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오직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물론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사랑을 믿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이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지. 막스 뮬러의 소설 도끼리네 사랑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피의 도시라는 제목의 노벨라를 출간하신 문지혁 소설가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들께 봄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피의 도시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 문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지혁 소설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영문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전문사를 거쳐서 뉴욕대에서 인문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10년에 네이버 오늘의 문학에 체이서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지금 소설집 사자와의 이틀밤, 장편소설 체이서, 여행에세이 뉴욕과 호카이도, 옮긴 책으로는 끌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 등등이 있습니다. 와, 이력이 굉장히 길고 화려하세요. 맘에 드는 이력이신가요? 좀 부끄러운 이력이기도 한데요. 왜 부끄러우세요? 소설가가 소설을 잘 써야 되는데 뭔가 이력만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합니다. 소설이 이제 계속 그 뒤 이력으로 붙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지금 그러고 있으시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피의 도시라는 제목도 매력적이고 소설이 노벨라 시리즈 중에 하나잖아요. 청취자분들께 노벨라 시리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러면 아마도 피의 도시를 조금 더 잘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청취자분들이. 네. 노벨라 시리즈의 한 파트로 피의 도시가 출간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노벨라가 어떤 의도인지. 제가 기획한 시리즈는 아니지만. 그렇죠. 출판사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 노벨라라는 말이 원래 중편 소설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무래도 책을 점점 더 길게 긴 분량의 책을 읽기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젊은 작가들의 아주 가벼운 소설, 내용상이라기보다는 분량상으로 가벼운 소설 중편들을 묶어서 읽기 편하도록 또 독자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만든 시리즈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13권까지 나왔고. 아직 북콘서트 비슷한 형식으로는 이 피의 도시가 홍보가 안 됐나요? 네. 다음 주에 할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작가하고 같이 하세요? 두 명씩, 두 작가씩 묶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영훈 작가님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재미있으시겠어요. 네.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피의 도시 은행나무 북콘서트죠. 네.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홍보 시간 드릴게요. 장소와 시간. 어, 4월 20일 저녁 7시 홍대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보다는 이영훈 작가님, 훌륭한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오셔서 소설에 대한 또 연애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고, 듣는 오디오 라디오여서 문지역 작가의 외모와 분위기를 잘 전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다음 주에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직접 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소리만으로도 짐작되실 것 같아요. 아, 크게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음표로 남기고요. 보니까요. 프로필에서 등단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작품을 발표하면서 첫 시작, 소설을 쓰는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어디서 작가, 문지역 작가 막 공부하느냐고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오늘의 문학에서는 어떻게 등단을 하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매체를 어떻게 등단을 하나요? 매체도 아니죠. 어떻게 등단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답변이 올라왔어요. 이건 등단은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써있더라고요. 그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등단이 아니라 이렇게. 그 과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을 못 받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등단이라는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데뷔라고 하거나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길게 말하면 이게 길고 슬픈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좀만 들려주세요. 좀 2배속으로 길게. 네. 줄여서 말하면 한 10년, 10여 년 정도 등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번번이 죄 중심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했던 생각은 나는 뭔가 좀 다른 식으로 작가가 되어야겠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른 길을 한번 개척해 봐야겠다라는 좀 원대한 어떤 꿈을 품고 그때부터는 이제 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모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그것이 두 개 정도 출판사에서 받아들여져서 그중에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먼저 네이버의 오늘의 문학이라는 지금은 사라진 어떤 곳의 장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제가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또 이게 출판사를 통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작품 활동이 저도 맞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도 저는 아직도 이제 등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뭐랄까 아픈 마음이 좀 있지요. 아, 여전히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용어로 무면허라고 하잖아요. 무면허로 계속 글을 써오고 있는데. 무면허가 진짜 용감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등단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작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직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어떤 하나의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단은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등단이라는 대비제도가 많은 문청들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절망감을 심어주잖아요. 네. 물론 그래서 그 좋은 문을 통과했을 때 기쁨도 주지만 사실 외국은 그냥 내가 시를 써서 출판하면 그 사람은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영역이 삶의 영역으로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되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처럼 대중들에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끔은 해요. 외국에 가서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는 내가 쓴 시집이야 이러면서 나 시인이야 이러면서 시집을 저한테 주도록 알아들을 수 없는 러시아말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되게 저도 충격이었거든요. 네. 등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랑 일본만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등단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비슷한 가치를 지닌 말이 뭐가 있을까를 되게 찾았는데 결국 그 친구들은 그냥 퍼블리시드 와서 그러니까 출판이 되면 그것이 곧 등단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뭐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큰 역할을 하시는 문지혁 작가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을 써야지 라고 작정하시고 난 꿈이 소설가야 뭐 이렇게 마음 먹으신 게 10년 정도 쓰셨다고 하지만 그 이전이겠네요 훨씬 더. 청년? 혹은 소년 시절인가요? 네. 저에게는 어떤 아주 강렬한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당시 pc통신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 세대라. 네. 세대를 인증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옛날 사람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망이 없어진 회사니까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하이텔이라는 pc통신의 당시에 과학소설동호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외국의 과학소설뿐만 아니라 창작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밤마다 뭔가를 끄적이기 시작했거든요. 게시판에 올리셨어요. 네. 네. 그리고 게시판에 처음으로 92년에 뭔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당연히 내용은 지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그렇게 올렸을 때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댓글이 없고 답글만 있었는데 답글로 아 이 작품은 어떠어떠하다 그렇게 뭔가 어른 대접 작가 대접을 해주는 게 뭔가 우쭐해져서 그때부터 한 고등학교 때까지 4, 5년을 한 달에 한두 편 이상씩 계속해서 뭔가를 써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생겨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춘문예와 각종 공모전에 응모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러면 신춘문예나 각종 출판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신인등단제도에 투구를 하셨다 함은 쓰셨던 문학의 색깔이 과학소설로 맨 처음에는 게시판에 중학생 때부터 쓰셨다고 하지만 그런 장르 소설적인 요소들이 있는 소설이었다 아니면 좀 더 순문학에 가까운 네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순문학에 가까운 소설을 대학에 와서부터는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진학한 학과나 계속 그거 많은 별개로 공부하는 별개로 소설은 개인적으로 쓰신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요즘엔 아카데미 뭐 이런 거 하긴 그 옛날에는 없었나? 네 영문과에 들어가서 다니면서는 어쨌든 간접적으로 문학을 배우고 또 문학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읽는 것도 물론 재미있지만 쓰는 것이 더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써왔던 것 같아요. 네 아 혹시 그러면 되게 결정적으로 과학소설에 처음에 눈이 가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을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동호회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왜 과학소설 동호회를 그때 찾아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아마 중학생 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던 책이 아마 아시모프의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모프의 단편들과 파운데이션 같은 작품들을 보고 그 SF들이 보여주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경의감이었던 것 같아요. SF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경의감이었는데 그런 소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우주가 펼쳐지는 그런 경험 때문에 처음에 매혹됐던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래서 체이서와 같은 소설로 짜잔 하고 처음에 사실 그 시작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소설의 첫걸음도 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었네요. 뭔가 운명적인 것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것은 그런 이유였어. 원인이었어. 우연이겠지만 우연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네 저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시작점과 제가 중학생 때 시작했던 시작점과 작가로서 내딛은 첫 걸음이 비슷한 맥락이구나 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어요. 저는 사실 SF문학 잘 모르고 잘 좋아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마 문적 작가는 SF 소설을 쓰면서 순수문학을 하시는 분들 속에 본인이 딱 서 있을 때 느껴진 어떤 뭔가 괴리감이라고나 해야 될까? 어려움이라고나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게 저를 표현하면 경계에 서 있는 거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두저도 아닌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양쪽에서 다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문단 문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또 느껴지는 어떤 소외감과 다른 관심사들이 있고 또 만약에 장르 작가 분들도 저를 어떤 장르 작가 군의 일원으로 과연 여기실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경계가 지금 어떤 이 시대는 어떤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 세계의 덕후처럼 빠져 있어서 그렇게 되면 뭔가 이 세계가 덩어리져 있긴 한데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리 같은 것들? 네. 그런 작가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 그럼 장르 문학의 문제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신 건가요? 글쎄요. 제가 뭐 제 입장에서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서로 간에 하고 있는 오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벌어졌던 장르 문학과 문단문학 사이의 어떤 그런 오해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만간 심포지엄 같은 데서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뭐 문단이라는 이 공간이 사실 되게 좀 경직돼 있고 이렇게 담이 높은 편이니까 근데 최근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경계 무너뜨리기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학계에서도 그렇고 문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문제는 심포지엄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1번 발표자로 문지혁 작가 추천합니다. 저는 사실 그 장르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마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도 그렇게 붙인 것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미국에서 서점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팻말이 붙어있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리소설 부분, SF 부분, 로맨스 부분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칸에 이제 문학적인 소설, 리터럴이 픽션이라는 제목으로 또 팻말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 성격으로만. 네. 네. 모두가 다 장르문학인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각자의 장르가 문단 문학 또 하나의 장르로 저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너무 또 한국어가 소수어고 또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문학이다 보니까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우리의 문제점도 어떻게 보면 더 잘 명확하게 짚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네요. 근작 피해도시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피해도시는 SF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붙여주신 그 작품 어떤 설명에 따르면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하는데요. 전 읽었는데 미스터리 스릴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쓴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어떤 작품의 장르를 1차적으로 구분해 주는 어떤 용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스터리 스릴러 피해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공간이 뉴욕이에요. 소설의 공간이. 뉴욕에서 또 요약을 하셨고. 네. 전 사실 뉴욕에는 아직 못 가봐 가지고 궁금해요. 어떤 공간일지 궁금한데. 소설 속에 경험하셨던 뉴욕이 담겨져 있나요? 네. 꽤 많은 부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뉴욕이라는 공간이 어떤 단순한 배경뿐만 아니라 뉴욕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사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 자체가 주인공 중 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소설 읽으면서 곳곳에서 뭔가 지명과 도로 이름과 뭔가 저도 읽으면서 뉴욕은 이 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인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피해도시를 구상하시게 된 것도 뉴욕에 있으셨을 때 아니면 돌아오셨을 때? 네. 거기 있을 때 사실은 썼던 단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단편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붙여서 장편으로 확장한 경우에요. 그래서 그 단편은 뉴욕에 있을 때 썼지만 이 장편은 돌아와서 완성된 장편입니다. 네. 전 늘 사실 소설가들을 만나거나 소설을 읽을 때 궁금한 게 주인공들의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가. 제가 예전에 습작했을 때는 정말 온갖 사촌 사도네 팔촌에 막 제 주변 사람들을 아닌 것 마냥 갖다가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이름을. 네. 무슨 성을 바꾸다도 한 자리 뒤에 마지막 글자를 바꾼다든지 해서 보면 여기 미혜라는 인물 이런 이름들은 어떻게 만드세요? 저도 이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인물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나마 낫겠는데 만약에 인물이 많이 나오면 인물 이름 짓는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이 드는 지점일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인물을 이름을 찾아오세요? 저는 보통은 그냥 이니셜로 표기해놓고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피의 도시의 주인공들의 이름은 사실은 너무 흔하지도 않고 너무 특별하지도 않은 이름을 고르려고 애를 썼고요. 그 중에서 한평화 같은 경우는 꼭 이름에 피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름만 피. 그건 좀 티나더라. 그건 좀 티나더라. 네. 티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목사님 이름도 좀 독특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다들 흔히 주변에 있는 듯한 이름이어서 저도 흥미롭게 잘 봤는데요. 미혜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된 이유? 미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된장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그래서 너무 세련된 이름이면 좀 미혜라는 이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연예인스러운 이름이 아닌 이름 중에서 찾았어요. 네. 진여보다는 미혜가 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조금 촌스러우니까. 어쨌든 그런 미혜라는 이름의 질감도 인물하고 잘 달라붙어 있었다는 생각 저도 들어서 궁금하면서도 또 그래서 한번 작가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요. 이 피해도시는 오지웅, 강미애, 한평화, 이휴광 해서 한 챕터씩 주인공으로 나의 목소리로 출연을 하잖아요. 이렇게 의도하신 바가 있으신지. 아마 구조에 관심 있는 작가라면 다 한 번씩 이런 1인칭, 돌아가면서 1인칭 시점으로 뭔가 입체적인 진실을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를 다 해봤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늦게나마 이제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산문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장점, 변별점, 인물의 내면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시선으로 본 서로의 모습, 서로의 고통들이 어떻게 엮여지고 또 이어지는지 그런 과정을 살피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교접지점들이 아주 선명하고 또 어떤 부분에 좋은 말로 얘기하면 좀 되게 구조가 탄탄한 접점들이 있어서 저도 읽기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편하게 읽으면서도 어떤 소설이 더 빨려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 4명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 있으셨는지? 사실은 이제 소설을 읽은 다른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시기는 제일 많이 묻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냐? 오지웅이 나냐? 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 질문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 아마 표면적으로는 제 어떤 실생활의 조건들과 제일 닮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가장 제 자신을 많이 투영했던 인물은 목사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인물은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수진이에요. 사실은 이 소설에 한수진 파트가 있었거든요. 아, 다섯 챕터였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챕터가 하나 더 있었는데 왜 빼셨어요? 저도 한수진 가녀린 여인의 스토리가 궁금했는데 그게 들어가니까 소설이 약간 너무 젖어있게 되더라고요. 한수진의 너무 절절한 스토리 자체, 그렇죠. 아기도 있고 정말 기구한 그 사연이 챕터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소설이 좀 드라이해지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 상의 끝에, 편집자와의 상의 끝에 챕터를 아예 드러냈습니다. 좀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좀 한수진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짠한 게 있어요. 여기 쓰시죠. 이게 딱 한수진에게 처음에.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에디터가 아니고 또 소설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한수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꼭 젖어 인생이 뭐 그렇게 했자 이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인물이 한 번 들어갔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수진이 너무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 노벨라 시리즈인데 노벨라라고 하면 보통 2, 300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500매거든요. 그런데 길게 안 느껴져요. 책도 가요 없고 일단. 제가 이게 집 앞에서 제가 아직 아기가 어려워가지고 잠깐 나가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읽었거든요. 정말 두 시간도 안 걸렸어요. 정말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500매의 호흡 같지 않게 더 짧게 느껴지면서 잘 읽어서 한수진까지 들어갔어도 길다 이런 생각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독자로서 아쉽네요.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한수진을 빼게 됐고요. 또 내용적으로도 저는 뭔가 조금 더 이야기가 좀 드라이하게 전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이희광 목사 칩터가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작가 의도가 되게 많이 반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네. 맞습니다. 뭔가 자문적인 내용들도 가끔씩 나오고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희광 목사 부분이 되게 인상적으로 읽겠는데 그게 아마 문지혁 작가님의 투영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마 거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골라오신 피해도시 한 부분을 일단 읽고 얘기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 준비해오셨어요? 저는 오지홍 챕터 중에 한 부분을 준비해왔는데요. 이희광 목사와 함께 사라진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 이 목사의 어떤 인생 이야기를 조금 듣는 그런 장면의 한 부분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문지혁 작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나는 그 정도면 됐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마치 다음 질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내 눈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살짝 드러난 그의 고통은 이미 안에서부터 단단해져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였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는 건 어디까지가 정당한 일일까? 내가 진짜로 두려웠던 건 그의 고통에 다가감으로써 잘 숨겨져 있던 내 몫의 교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였는지도 몰랐다. 이유가 어찌됐든 더 이상의 대답은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쳐다보았다. 밤이 내린 맨에튼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떠나온 곳도 돌아갈 곳도 같지 않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 반쯤 열린 창틈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의 언어가 사중주, 오중주가 되어 흘러들었다. 모두가 이방인인 이 도시에선 누구도 상대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나는 내가 방금 이 도시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을 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의 대화를 가져오신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 사실 이 소설을 처음 시작하게 한 질문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통 갖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에서 이 소설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골라왔습니다. 네, 피해 도시를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먼저 살펴보신 후에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더 흥미롭게 이 소설이 겨냥하고 있는 바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과 호카이도에 대한 여행지도 내셨네요. 여행 에세이? 네, 맞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뉴욕이라는 도시와 호카이도라는 섬을 꼭 소개해주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여행 에세이를 두 권 냈지만 사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가라고 누가 묻은다면 잘 대답을 좀 머물거릴 것 같은데요. 뉴욕은 이제 한 3년 정도 살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책으로 묶어서 정리하는 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호카이도는 제가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라서인지 뭔가 인생이 좀 막막하고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가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소개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의 소리에서는 문지혁 작가의 등단 과정과 피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연애, 치정, 미스테리 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북콘서트에서 연애를 테마로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더 흥미로운 봄에 딱 거울리는 주제에 우리도 연애 얘기를 할 걸 잘못했나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또 쓰고 있으신 작품이나 출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얼마 전에 장편소설 하나 초고를 마쳤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1994년 10월 21일로 타임슬리프하는 어떤 새나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재밌겠네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 나이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문지혁 작가의 소설은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피디들이 러브콜 같은 것들을 보내겠다. 네. 각색을 해서 제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나면 나 뭐 얻어먹어야지. 진짜 약간 그런 요소들이 읽으면서도 충분히 뭔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길 바라고 있으시군요, 지금.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설 쓰시고 나면 피해도시도 그렇고 미애가 지금의 와이프는 아니시죠? 네,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래요? 궁금하네요, 와이프가. 어떻게 다르지? 농담이고. 그 소설을 먼저 다 쓰시면 그럼 지금 와이프가 최초의 독자신 거예요? 네, 저는 아내가 최초의 독자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소설 쓰는 일을 좋아하고 응원해 주시고요? 네, 아마도 뭐 그런 속설이 있는데 남자 작가들은 결혼을 하면 더 소설이 좋아진다는 속설. 아, 그래요? 저는 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네. 그럼 반대겠다. 여자 시인이나 소설과는 결혼하면 반대겠다. 그쵸? 그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경우는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이 되고 누군가 제 소설을 읽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꼭 좋은 얘기가 아니더라도 해준다는 것에서 큰 어떤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음, 그쵸. 가장 좋은 독자를 옆에 두고 있으시네요. 장편 초고를 마치셨다고 하니까 조만간 그럼 또 한 권의 문지혁 작가에서 책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매력적인 음색으로 차분히 오늘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아, 잘 보내려고 하는 아주 행복한 봄인데 말이죠.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봄에 꽃들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반짝여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하늘 가득 뿌여니까 아, 슬프더라고요. 좀 슬픈 마음 많이 들던데 다행히 또 오늘은 화창하게 하늘이 조금 걷히고 꽃들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은요. 시래기나물이에요. 시래기나물. 시래기, 발음 조심해야 되겠다. 시래기. 시래기, 다들 아시죠? 시래기가 뭔지. 사실 저는 이 시래기나물 하기 전에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에서는 시락국, 시래기국을 시락국이라고 하는데 시락국을 잘 많이 어릴 때 먹긴 먹었는데 이 시래기가 배추 말린 건지 뭐 말린 건지를 모르고 먹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무식할 때가. 이 시래기를 제가 지난 겨울에 장수라는 전라북도 장수에 가서 노래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제 친구가 또 가서 살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그 지역의 귀농인들이 모인 연말 축제 같은 거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고 나오는 출구에서 농산품들을 하나씩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분들한테. 저 농산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다른 상품보다 농산물, 그 지역에서 난 특산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저도 막 기웃거리고 있었더니 저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래기, 말린 시래기였는데요. 시래기 아주 행복하게 받아왔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니까 아 이거 엄마 갖다 드려야 되겠다. 엄마 갖다 드리면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뭐 이러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시래기 여기서 받아왔다고 받아왔어. 엄마 줄 테니까 다음에 엄마 이거 요리해서 먹어 그랬더니 엄마가 어 시래기 나 안 먹을란다. 그냥 네 모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 이거 뭐지? 약간 좀 당황하고 저의 기쁨을 엄마가 아사간 거죠. 거절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아 그리고 뭐 안 드신다니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뭘 이걸 좀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래기 나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시래기가 무청을 겨울 동안 말린 거라는 사실을. 푸른 무청을 말린 거더라고요. 배추를 말린 거는 우거지나 우거지인가? 하여튼 다른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른 시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검색을 쫙 해보았더니 아 그 요새 뭘 검색하면 그 요리에 대해서 검색하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 우리 멋진 주부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요리법을 다 아시지? 그래서 각양각색의 방법들을 다 뽐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당황했던 건 이 시래기는 시래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이 손질 과정이 정말 아 일단 물에 막 한 몇십 분 불려야 되고요. 물에 불린 뒤에 또 어디 푹 삶아야 되고요. 삶는데도 되게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일단 또 삶았죠? 삶은 것을 껍데기를 한번 벗겨야 돼요. 껍데기를 그 겉에 있는 게 질겨서 먹을 때 식감에 방해가 된다고 껍데기를 또 벗겨야 된대요. 이제 그러면 일단 손질은 다 끝난 거예요. 손질은 다 끝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해서 볶아야 되는데 양념을 해서 볶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얘는 시금치나물 이런 거랑 다르게 볶아요. 볶다가 다시마 육수를 또 넣어주려네? 다시마 육수를? 다시마가 어딨어 나한테? 그래서 아 이거 참 큰일이 났구나 이거. 아 엄마가 왜 나한테 안 먹겠다고 너 먹으라고 한지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포인트에서. 왜냐하면 엄마는 성질 급하셔서 이렇게 불리고 삶고 베끼고 이런 거를 할 엄마가 아니거든요. 나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엄마 이때까지 인생에서 지금 실에게 삶아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금 문자를 보내봐야겠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농산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이런 거 당연히 해야지 하고 하나의 요리법을 선택해서 그 분의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잘 따라서 물에 불린 다음에 삶았습니다. 삶는 것도 제일 오래 걸리는 거 택했어요. 하다 보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삶고 난 뒤에 뒷처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하루 종일 물에 그냥 그 삶은 물에 푹 불려놓는 방법 채택했어요. 하루 종일 그걸 이제 불려놓고 저는 밖에 나갔다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하루 걸린 거예요. 진짜 실에게 삶는데. 하루 걸려서 그 다음날 껍데기 또 시키는 대로 껍질 다 벗겼고요. 벗겨가지고 일단 넣어두었습니다. 일단 그날은 이제 더 이상 실에게 볼 수가 보기가 지겨워져가지고 하루 종일 실에게를 봤더니 실에게 보기가 지겨워져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그 다음날에 대해서야 꺼내서 또 다른 요리법 시키는 대로 묻혀서 볶아서 해서 밥을 차려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고 완전한 그 뭔가 시골 밥상의 맛? 시골의 맛? 이런 것들 나서 조금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생각, 엄마 생각보다는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할머니들 시절에는 그런 것들 손수 직접 만드셔서 말리셔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복잡한 과정 다 손질 다 하시고 맛있게 묻혀서 우리들 입에 넣어주셨지 그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멜로디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노래는요. 할머니에 대한 노래예요. 이규호의 순애의 추억이라는 곡입니다. 이규호 선배님은 작곡가, 많은 곡들 작곡하셨는데요. 작곡가이자 또 가수이기도 하세요. 앨범 중에 2014년에 발표하신 스페이드 원이라는 앨범의 마지막 트랙에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잠깐 한번 같이 살짝 또 들어볼까요? 아, 이렇게 더 뒤에 지금 할머니 얘기 어떻게 되는지 같이 듣지 못하고 아, 여기서 또 멈춰야 되네. 뭐, 할머니. 아, 이거 지금 플레이하고 계시죠? 플레이하셨죠? 이 노래 듣다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지금 없는데 할머니 보고 싶어 울던 밤 나도 많이 외로워서 나도 많이 지쳐서 그런가 봐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외롭고 뭔가 지칠 때 할머니 생각나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할머니 두 분, 친할머니, 외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 생각날 때는 무언가 이렇게 아렴풋한 어떤 옛날 기억들 떠오르는 무언가 조금 쓸쓸한 시절 이럴 때 따뜻한 할머니 품 그립고 할머니 해주던 맛있는 음식들 그리워지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할머니들이 우리한테 먹여주셨던 걸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정성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떤 일에 그런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꼭 새들이 자기 새끼에게 모의 입에다 물어다 주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할머니들이 무언가 요리 정성스럽게 해서 손질해서 맛있게 해서 우리한테 먹여주시는 거는요. 아, 할머니 보고 싶네. 음, 여기서 제가 책 한 권 소개를 할게요. 좋아서 웃었다라는 장우철 씨의 에세이인데요. 이분은 그 GQ 코리아 에디터라고 해요. 잡지. 그런데 그 아주 최첨단 유행 이런 걸 달리는 그런 잡지를 만드는 에디터님인데요. 제가 편견인 거죠. 그러니까 편견을 가졌죠. 뭔가 아주 쿨하고 어떤 그런 그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 엄청 따뜻하고요. 섬세하고 바라보는 눈길이 소박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있는 책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써내려간 그 순간의 이야기들 이어서 책 안에 있는 글이 제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목이 그걸 쓴 날짜이거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글은 9월 11일이란 제목. 9월 11일 날 어떤 일이 이분에게 있었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논산에 사는 청양이의 고향인 이름몇 살 엄마는 자부심의 여왕이다. 당신의 알뜰한 살림 솜씨, 부엌에서 발휘하는 놀라운 스피드, 성경을 필사하는 데 들이는 열과 성, 마늘 농사 잘 지어 아들 친구들에게까지 나눠주는 마음씀, 무엇보다 철마다 꽃들의 릴레이가 벌어지는 화단의 지배자라는 사실. 엄마와 전화할 때 나는 의뢰 이렇게 묻는다. 엄마, 지금 화단에 뭐 뭐 피어있어요? 어젯밤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접시꽃 다 쏟아지고 나니까 지금은 달리야 몇 개밖에 없네. 대범풀이 죽은 뒤에 어딘지 부끄러움 하자 묻은 소리. 엄마가 그러는 이유를 안다. 누가 봐도 기막히게 울긋불긋 꽃잔치가 열렸노라 동네 사람 다 알도록 자랑하고 싶건만 늘어진 달리야 몇 대로는 영 그럴 거리가 못되니까. 그럴 때 엄마는 말을 돌려 뭔가를 만회하기 시작한다. 요즘 꽃게가 참 싸더라. 여기는 싼 뒤 서울은 모르겄네. 알이 꽉꽉 들고, 아니 알이 아니라 살, 살이 꽉꽉 찼더라. 엊그제 서천 가서 누나랑 매형이랑 꽃게 사다 끓여서 한 대접씩 먹고 갔어. 근데 요새 날씨는 볕이 반짝 나서 좋긴 좋은데 비가 안 와서 배추씨 뿌린 사람들 속 썩어 아주. 물 아무리 호수를 줘봐야 그게 위에서 비 오는 거랑 갓간? 저번에 보니까 대전이란 공주는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조금씩이라도 오더만 여긴 빛낮도 안 떨어져. 아주 흙이 푸실푸실 힘도 없어. 나는 배추씨 아직 안 뿌렸어. 올해 원래 배추는 안 하려고 했는디 남들 다 뿌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돼간? 안 되지. 시내 가서 씨를 사오긴 사왔는데 비가 와야 뿌리든지 말든지 하지. 이쯤에서 내가 심술을 부릴 것 같으면 꽃게와 배추 얘기에는 아무 장단을 안 맞추고 다시 달리야 얘기를 꺼내면 된다. 그래서 지금 달리야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뭔가 실망하는 틀어. 하지만 난 그러지 않고 엄마를 한층 고조시킬 다른 얘기를 꺼냈다. 엄마 아욱 이제 없던가? 다 끝났나? 끝나긴 뭐가 끝나. 지금이야말로 제철인 거 뻔히 알면서 묻는 거다. 엄마는 금방 목소리 톤이 하나 더 올라간다. 아욱? 아욱이 왜 없어? 있지. 아들 아욱국 끓여자시게. 가을 아욱국은 문 닫고 먹는다잖아. 아욱 보내줄까? 딴 건 뭐? 배추 겉절이 좀 해주래? 아들과 엄마는 누가 누가 더 착한가 경연대회 참가 중. 아무렴 어떤가. 엄마에게 그러지 누구에게 그럴까? 아들에게 그러지 누구에게 그럴까? 추석 때 일찍 갈게요. 이번엔 마감이란 안 겹쳐? 때에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있다가 만나자. 엄마는 가끔 하자라는 말투로 쓰는데 그럴 때면 10살짜리 여자애들이 교문에서 헤어지며 손을 흔드는 것 같다. 귀여운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랑 드셨나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 읽어드린 이유 알겠죠? 엄마가 아욱 보내주고 하는데 우리 엄마 왔다. 저희 엄마 문자 답에 왔는데요. 엄마 인생에서 시래기 삶아 봤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안 삶아 보셨대네. 역시 그걸 내가 어떻게 삶냐 이러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작가의 엄마는 지금 아욱 보내주고 겉절이도 해주신다는데 비교가 되는 엄마인데 우리 엄마?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꼭 엄마가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 법이 있나? 내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 시래기를 삶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시래기를 내가 삶아가지고 재료를 딱 마련해서 엄마가 요리만 해서 드시면 되게 보내드려야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쯤에서 두 번째 멜로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멜로디 두 번째는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예요. 사실 제이슨 무라즈는 저도 거의 우리나라로 약간 국민 가수 같아. 그렇죠? 노래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 I'm Yours라는 곡이 미친듯이 온 동네 사방팔방에서 흘러나올 적에 아 이제 더 이상 제이슨 무라즈 못 듣겠다 하고 그 뒤부터 좀 못 들었어요. 새 앨범들 못 들었어요. 모두가 너무 다 듣고 있으니까 왠지 듣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제이슨 무라즈와 약간 이별을 했었는데 언젠가 며칠 전에 그 라디오에서 제이슨 무라즈의 음악들 그리고 이야기 소개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는데요. 제이슨 무라즈가 아주 멋있게 삶을 꾸려가고 있더라고요.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신의 집 그 스튜디오 앞에다가 아보카도 농장을 지어가지고 아보카도도 직접 생산을 하고요. 자급자족을 할 때까지 하는 그날까지 하나하나 실천을 한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노래를 이제 찾아 들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의 이야기와 좀 걸맞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Back to the Earth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2014년에 발표된 Yes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노래를 잠깐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시고 또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 노래에서 들어야 되는 노래의 포인트는 제목이 Back to the Earth니까요. 이 노래의 후렴구가 계속 I'm going back to the earth가 반복되거든요. 아 이 노래 제일 앞부분에는요. 인트로에는 닭들 꼬꼬댁 하는 그 닭들 소리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Back to the Earth가 지구로 돌아가 지구, Earth가 지구지만 사실 뭐 땅, 흙, 세상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 노래의 가사의 맥락을 보면 아마 땅, 흙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가사를 조금 보면요. 이렇습니다. 머리가 아파질 때마다 더 심해지기 전에 나는 휴대폰을 끄고 바닥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손을 땅에 대죠. 나는 세계가 너무 빨리 도는 걸 멈추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어지러운 삶을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I'm going back to the earth. 그리고 중간에 그 후렴부 뒤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We are animal, we are wild. 저 이 부분에서 약간 눈물 좀 흘렸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우리 동물이고요. 우리, we are wild. 우리 야생, 우리도 자연, 자연이잖아요. 이런 얘기. 그래서 조화롭게 협력해서 서로 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때 흙으로 혹은 땅으로 돌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용서받을 거예요. 라는 이런 묵직한 메시지가 아주 경쾌하고 발랄한 멜로디 속에 멜로디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경쾌함에 몸을 흔들기보다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으로 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반성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시래기 나물하면서 왜 이 노래 들려드렸냐 하면 우리가 먹는 것들 그리고 무언가 자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자연인 것들 그것이 점점 많이 파괴되어가고 있고 또 잊혀져가고 있고 잊고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다시 돌아가야 하는 마음들 자연으로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것들이 이 시래기를 손질하는 그 많은 일련의 과정들 조금은 번거롭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 다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시래기를 한 번도 안 삶아보신 분들은 한 번 삶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뭐 가족이 있든 혼자 살든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한 번 삶아보시면 조금 소중한 인생의 다른 가치 같은 것들 생각해볼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시래기 삶을 때 나는 향 있잖아요. 냄새 온 집안에 가득 그 열기와 함께 풋풋한 무언가 흙냄새 무언가 구수한 자연의 냄새가 가득 집안에 스미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꼭 한 번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래기 나물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단어들, 선택한 단어들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적어두거든요. 살짝 맛보기로 적어놓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 페이스북 페이지 양양스토리 어떻게 찾아봐야 되더라? 양양스토리인가? 양양 페이지로 찾아오셔서 단어들 한 번 먼저 보시고 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으면 거기에 나눠주시면 같이 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함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래기 나물이지만 또 사실 지금 시장에 나가보시면 봄나물들이 잔뜩 나왔잖아요. 오늘은 뭐 무언가 좀 가공된 어떤 식품들 말고 풋풋하게 자연에서 자라난 것들 소중하게 사람이 땅 위에서 길러낸 것들 그런 것들 뭐 달래, 냉이 뭐 이런 참나물, 취나물, 유채나물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 장만하셔서 집에서 오늘은 조금 찬찬히 그런 것들 다듬으면서 잘 깨끗하게 잘 다듬어서 조물조물 양념 맛있게 묻혀서 봄냄새 나는 밥상 차려놓고 식사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봄나물들, 그 봄나물들 속에서도 향긋한 봄냄새 나는 단어 그리고 향긋한 멜로디 꼭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공개방송 일정 잊지 않으셨죠? 5월의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은 1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장소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이고요.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웹집 문장의 행사 공지 게시판 통해서 자세한 소식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4월 공개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